안녕, 먼저 하이 유그리의 투어룩스 환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여자가 살았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외국어로 또한 TV쇼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외국어는 한국어였습니다. 그의 방송은 미남시네요라는 드라마의 첫 출연한 신부로 소속 외우 총경화 덕분에 화취를 모았다. 여건대 그녀는 기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문화와 찬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고 한국의 풍경을 보는 것을 권갔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가능합니까? 그녀는 꿈을 꿈했다. 유가리의 도알은 눈을 닿았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 있었다. 아무리 무리 가면 산에 있었다. 정말 한국은 산의 나라 확실했다. 다행히 높은 아래의 주에 통해 본인입니다. 손보다도 많이ети의 할인은 예를 들어 본인이 안쪽으로 안됩니다. 12시 32시 30분 사이에서 옥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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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 ref haut. 그녀는 목포 고속버스 다미날 도착하며 한옥학숙 집까지 시외버스 타고 있었다. 그녀는 목포 고속버스 다미날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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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댄까지 충문했다.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었다. 그녀는 쾌향 귀비꽃이 이르면서 어머님 생각했다. 어머님 그것이 엄청 좋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서비스를 보내고 토edgehog 두 분 멀리 둘이 둘이 대신에 어묵 덤기 기대도 있고 다리도 있고 남의 고시장 엇저베 아시다시피 그녀는 공원 안에 갔다. 그러나 어떤 공원이라는 궁금합니까? 사막도 이었다. 유엔은 이렇게 좋은 산책을 했었다. 사막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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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내가 짠. 이곳이나 그런 이름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많이 가요. 그 귀 이름 단어가 조금 찍히면 늘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에 돌아왔다.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에 돌아왔다. 안녕 가이도리입니다. 이제 먹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왔으니까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에 돌아왔다.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에 돌아왔다.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공원 호흡 도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로 이제 오피션지 가고 그리고 또 내일은 판말독 할겁니다 판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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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판말독을 제일 좋아하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하겠어 이상해 저만 드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복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아침 먹어볼까요? 그거봐요 그녀는 공동 주방으로 향했다 집주인은 이미 모든 방문객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 소년은 감동을 느꼈고 스스로 황금 먹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다른 프랑스인을 만났고 식사같이 하며 종교에 수다를 들었다 그런 다음 떠날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Heat주에 대한 유엔은 이 한옥은 정말 좋은 발견이 있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